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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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드디어 라이언 레이노즈 그리고 멜라니 로랑 씨 그리고 아드리아 아르주어라까지 우리 세 분이 함께! 네! 와! 와!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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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s! 뭐 잘 펴줄까요. 야 파이팅이 좋으시네. 아니 파이팅이 좋으셔요. 저를 힘차게 허그 해주셨어요. 아! 아니 일단 우리 세 분께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네! 헬로우! we're so excited to be here. we can't wait to be the show's first human sacrifice. 라이언에여서 우리 다음은 또 아드리아. 시청자부터. Hi! How are you? So nice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us. 다음은 또 멜라네. Because I'm like so ready to go. So hi. 세 분께서 이번에 함께한 영화를 개봉을 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The movie Six Underground is a giant spectacle action extravaganza for Netflix that we're very excited about. It's about six people who sort of fake their own deaths and go off grid just to write some of the greatest wrongs in the world. And we're especially psyched about it. Yeah. 아. 진짜 보고 싶어. 무조건 본다. 무조건 본다. 한 분 한 분씩 살짝 저희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라이언 씨부터 한번 좀 저희가 좀 드려볼까요? 예. 아까도 좀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이제 두 번째 방문을. 아까도 좀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이제 두 번째 방문을. OK. 셋같은데 요거 요거요. 역시 재미있어. 아 라이언 너무 재미있다. 아니 가디 있어요. 백은 maneuver. 아니 가디 있어. 아아아아악. 잠깐만 내 선물을 선물을 하나 드릴 거 했다고. 선물 하나 드릴 거 했다고. 야 라이언 아내 알아 알아 아니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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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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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받아줘 라이언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을 두 번째 방문을 하셨는데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내한하실 때 소주 한 병을 원샷 하겠다고 오 진짜 오 마이 갓 야 야 노 프로블브 쉐어 I don't mind to being legally boneless for the rest of the day 하루 종일 하하하 no problem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하루 편히 쉬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이언 씨가 토크가 좋으시네 맞다 토크가 좋으셔 우리 라이언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세상에 왔다 날씨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